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한국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한국 남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인과 사귀게 되면 휴가를 자주 못 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 약간 신기한 여행 방식이 생겼는데 바로 뭐냐면 호캉스입니다 호텔 플러스 바캉스인데요 그냥 주말 아니면 하루를 이용해서 호텔에 여행을 가는 건데요 여러분들께 호캉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와 남자친구와 함께 지금 호텔에 와 있습니다 서울 남산 근처에 있는 코트야드 메리아트 라는 호텔입니다 이쪽 주변에는 영동도 있고 남산타워도 있고 그래서 여행하기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호텔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오랜만에 남자친구랑 같이 바캉스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바로 옆에 이렇게 지하철 출구가 있어서 여기서 바로 오기 편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거는 한옥 카페 라는게 있는데 여기 있는 카페가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대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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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여기 지금 똑똑 뚫려있어요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완료 했고요 19층 그리고 웰컴 선물도 받았어요 1905 그래서 예쁜 침대가 있고요 다 보이는 욕실이 있습니다 와 진짜 화장실도 진짜 예뻐요 다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욕조가 처음 마음에 드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좀 이따 이 욕조도 사용을 해봐야겠죠? 오늘 제 아웃핏이 안 보이네요 안 보이네 쇼 저희가 방금 발견한 건데 사실 이 유리가 요걸로 가릴 수 있네요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내리면 가를 수 있어요 바이바이 그리고 지금 이 냉장고가 되게 신기한데 이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돈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을 사왔어요 여기엔 저희가 가져온 비상식량들 비상식량들입니다 영화 보면서 먹을 거예요 일본에서 사온 음식이랑 미고랭 근데 호텔 객실에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정관장 제품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저희가 비록 호텔에 여행을 왔지만 여행은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챙겨 먹는다는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제 가방과 짐에서 챙겨온 것 중에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여행 올 땐 항상 이거 챙기니까 따라서 오늘도 호텔 힐링 여행이지만 안 먹을 수는 없죠 안 먹을 수는 없죠 여러분 제가 호텔을 여기저기 뒤지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체중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체중계가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는 거로 지금 제가 있는 호텔의 정말 큰 장점은 뷰가 너무너무 좋다는 것 여기서 그냥 앉아서 보입니다 남산다워 여기 호텔 진짜 셀카가 엄청 잘 나와요 대박 여기 전면이 이렇게 유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빛이 그냥 빵빵빵 하면서 호텔에서 공짜로 오자마자 받은 건데요 호텔에서 공짜로 오자마자 받은 건데요 이렇게 마스크팩이랑 이거는 담요인 것 같아요 잠요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거 공짜로 받은 겁니다 오늘의 옷은 OOTD 우리 귀요미니꾼 OOTD 자 이제 저희는 어디를 가죠? 편의점 편의점에 저녁을 헌팅하러 갑니다 사냥하러 갑시다 먹을 것을 향하여 여기 호텔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박 오 저기가 2층이에요 2층 근데 저희가 있는 곳이 19층이라서 이렇게 어메이징 어메이징 저희의 저녁을 책임져줄 시우에 왔습니다 한국 김밥? 시럽 난 라면 여기 제가 좋아하는 라면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가 닭볶음면 왜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먹을 저녁을 여기에 이렇게 샀고 남자친구랑 여러분들이 왜 영상 안 찍냐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카메라만 켜는 순간 완전 말을 안 해요 지금 저희는 본격적으로 호텔 탐방을 나섰는데요 여기엔 바로바로 피트니스 센터 가 있습니다 그냥 살짝 구경만 가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운동하는 분이 한 분 계시군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운동 끝 여기서 프리드링 쿠폰을 4장이나 줬어요 지금 2장 그리고 요게도 2장짜리 사용하러 갑니다 아까 저희는 있었던 곳이고 쭈욱 내려와서 현재 호텔의 바에 있습니다 뿜뿜 아무 말이나 해봐 실망이야 나한테 할 말이 없다니 저는 이제 저녁을 먹을 준비를 다 했는데요 매워 보이죠 엄청 맵습니다 저는 이런 매운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또 다시 영화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매운 라면이 아니고 그냥 라면 근데 좀 맵긴 합니다 참깨라면인데 라면을 먹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이제 화장을 지웠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노노노노 아침 조식인데 진짜 대박이다 역시 호텔 조식은 다른가봐요 저희가 선택한 아침입니다 연어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남자친구 건데 확실히 제가 선택한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오 마이 갓 저 방금 누텔라 발견했습니다 고고고고고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아침에 다 먹고 나와서 짐 다 이렇게 싸놓고 호캉스 끝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나중에 또 기회되면 이런 식으로 호캉스 한번 즐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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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